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상욱 후보자 아내 심은아입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이겨내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4월 15일 투표 꼭 해주시고요. 대한민국 파이팅! 아 그래요? 응원차 제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번에 꼭 투표해주세요.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고 어려운데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파이팅 해주세요. 투표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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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